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김동연 판사, 대장동 재판 형사 34부 강규태 판사 여기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은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해서 강행 규정까지 있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걸 1년 6개월을 끌었어요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건을 보고 있느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장 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핵심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을 한다 이런 사건을 갖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일단 16개월을 끌었는데요 재판을 기본적으로 오래 끈 것도 직무상에 큰 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법원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사표를 그냥 쑥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 강규태 판사의 이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필이 있는데요 네 지금 두 분이 같이 나왔는데 강규태 씨 먼저 보여주시죠 강규태 씨는 1971년 전남 해남 출생이고요 판사가 판사로 재직을 쭉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고등학교 서강대 해남 출신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꽤 좋은 학교인 전남고를 졸업을 했고 서강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방송에서 많이 보신 최진영 변호사가 있는데요 최 변호사 오른쪽에 사진 오른쪽 보여주십시오 최진영 변혁사가 똑같은 71년생이고 서강대 법대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강대 법대 출신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한 40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강규태 판사가 사표를 냈다 그것까지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단톡방의 동문들한테 자기 심정을 밝혔습니다 아참 그 전에 저희가 라이브 시작하기도 전에 두 분께서 슈퍼챗을 싸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허정희님 감사드리고요 자유대한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올리려면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변호사로서 사무실에 새로운 사람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마치 억울하던 듯이 말을 했는데 아마도 전남 해남이고 출신 지역색을 가지고서 재판을 혹시 고의로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서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출생지라는 단서 하나 때문에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 이런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이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우원 하여간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문들을 남겼는데 자기도 내가 고의로 지연한 게 아니라 이재명 쪽에서 증인을 50명씩이나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근데요 재판하다가 이렇게 사표 쓰고 나가면 그 재판 받던 사람들은 보통 복장이 터지고 빨리 생각보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새로 판사 오면요 그 새로운 판사가 다시 사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할 때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 협박받아서 했다 이 두 개거든요 그 두 개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김문기는 다 끝났고 백현동도 이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국토부 압박 없었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나왔어요 됐는데 이제 선거 곧 앞두고 있는데 더 이상 자기도 하니까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인사 핑계되고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의 쓴 글이 이 판사가 이 정도의 지적 능력과 수준을 가지고 여기까지 판결을 해왔나라는 절망적인 걸 느꼈는데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다 즉 자기는 자기를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즉 자기는 종부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진보가 아니다 혹은 지난 문정부에서 종부세를 많이 뜯겼기 때문에 문재인을 싫어한다라는 지금 뉘앙스 같은 거를 지금 풍기려고 하는데 이런 졸렬하고 유치한 수준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판사 여러분들은 이 판사의 이런 소외 소외가 이게 지금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운 판사 생활을 한 사람의 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한테 각자 개개인의 운명들이 달려있다는 게 참 슬프다는 생각도 들고 바로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결은커녕 지연에 휘둘리고 학연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인연들에 휘둘려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오히려 의심을 갖게 되는 글이었고요 또 이 사법 지연, 사법 방해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또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도 이화영 재판이 그동안 3개월 동안 공전이 됐는데 그러다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 반대신문 안 한다고 했는데 하려고 그래요 반대신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가 안 되네요 밀어주세요 라고 해서 재판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말 재판장은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런 의도적인 지연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이런 방안은 없을지 한번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계속 얘기했던 사법 방해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 방해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불리하다고 재판을 지연시켜 버리면 더 처벌을 가중에서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법 방해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화영 뿐만이 아니라 간첩들도 구속기한 넘겨가지고 나와서 불구속 상태 재판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어제 같은 경우에 김성태 그리고 안부수 이 사람들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이화영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재판장도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관 오거나 대법원 온 다음에 법원 인사 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걸 끝내려고 작정을 한 거로 지난 연말에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석 달을 끄는데 이거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합법을 가장한 일종의 법원 사보 타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한번 개발된 이상 앞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써먹을 거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정말 유래가 없었던 굉장히 이상한 전과를 가진 또 민주당 대표 또 야당이 의석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관련된 지금 사건들이 한남두 개가 아니잖아요 동공투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당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법계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산 팽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해서 응급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의료진의 응급수술을 거부하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버리고 서울로 갔다 해서 부산 팽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산 민심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따끈따끈한 게 있는데 연합뉴스 연합뉴스 TV하고 매트릭스가 조사를 한 건데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3으로 격차가 이렇게 판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직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이었는데 국민의힘이 36으로 올라갔고 민주당이 35에서 3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차는 크게 요동을 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이 순으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일단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7%에서 55%로 확 올라갔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부분이 18세에서 29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에서 23%로 6%나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 젊은 층에서 이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의 지금 지지율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부산? 부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원래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41% 그리고 민주당은 34% 정도였습니다 격차가 7%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부울경에서 41%에서 43%로 2%포인트가 올라가 상승했습니다 2%포인트 올라간 사이에 민주당은 34에서 28로 무려 6%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7%포인트 차이 나고 있던 데에서 다시 8%포인트가 벌어지면서 무려 15% 차이가 나는 재미있죠 이거 이게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 했던 여론조사냐면 지난 6일, 7일 그러니까 피섭 사건이 2일에 있었고 서울로 가고한 부산 팽 부산 팽 이후 나흘 뒤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기존 한 7% 차이었던 게 15%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읽을 수 있냐면 1번 부산 민심은 단단히 화가 났다 맞습니다 2번 부산을 지나서 전국적으로 보면 60대 이상과 18에서 29세 사이 즉 우리나라의 MG라고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의 부산 팽?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 이건 공정하지 않아 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요 그리고 50대도 50대가 28%로 낮았는데 이게 38% 됐다는 거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이 사건이 부산 울산 경남 뿐만이 아니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문화일보의 허민의 정치카페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허민의 정치카페가 굉장히 이제 작은 주제 하나를 갖고 촘촘히 취재를 써서 역시 중경 기자의 이제 글실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입니다 어저께 제목이 뭐였냐면 이재명 피습 뒤 서울행 부산 팽 논란 총선 100만 표 날렸다 분석도 이런 기사를 냈어요 저 이 기사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여기에서 가장 집중할 부분은 정말 초입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따르면 원래 이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담배식과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묘역 참배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 참배 양산마을 문재인 예방 등 일정을 당일치기로 치르려고 했다 그런데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는 권양숙 여사의 당부로 봉하마을 체류 시간을 늘리고 양산마을 방문 양산마을 방문을 하루 뒤로 미루는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바꿨다 겸사겸사 부산에서 1박을 하면서 민심을 살피고 2일 가덕도 신공한 부지에 들르며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이게 이게 여러분 그냥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샘솟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피습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뭐냐면 민주당은 부산을 이번에는 우리가 부산을 잡을 수 있겠다 호재 뭐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이 되면서 여당이 갖고 있던 부산 지역의 선거 이슈로 삼을 수 있던 호재 하나가 완전히 날라가 버렸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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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